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들에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장 초반에 1.4%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S&P500도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특히 테슬라가 12%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시간 관련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인도량 미스 소식입니다. 테슬라 4분기 차량 인도량 결과가 어제 나왔으며 인도량 40만대에 생산량 약 44만대로 시장에 컨셉이었던 42만대보다 다소 적은 결과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결국 차량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차량 재고도 조금씩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40%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테슬라는 2022년에 총 131만 4천대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기존의 가이던스가 연평균 50% 성장이었지만 2022년은 그것이 쉽지 않았던 해입니다. 상하이 대봉세로 인해 생산량 감소부터 금리 인상, 경기 침체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며 23년에도 지금과 같은 환경이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테슬라 소식을 한 가지 더 보면 사실상 테슬라 2인자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이미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최근 많이 알려진 테슬라 차이나의 총괄을 맡아온 톰 주호입니다. 그가 중국에 이어 이번에는 북미 유럽의 세일즈 공장 운영을 직접 맡게 된 것인데 이전보다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으며 얼마나 머스크의 신임을 많이 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단기 이벤트는 4분기 딜리버리였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못한 상황으로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 그나마 또다시 단기 이벤트라고 하면 3월 1일 발표될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입니다. 당장은 테슬라가 주가 회복을 위해서는 저렴한 차종의 출시로 구매 진입 장병을 완화를 해야 되며 기존 차종에 대한 원가 절감으로 마진율이 상승해야 되고 사이버트럭과 같은 신차의 빠른 출시, 추가 수요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판매 증대로 마진이 방어가 되어야지만 테슬라가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베스터데이가 3월 1일이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지만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지는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항목입니다. 자동차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과 경기 침체의 현재 그래프를 보면 현재 경기 침체가 올 때에는 자동차 판매량이 극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고 이러한 경기 침체는 차량 판매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차량 회사들,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애플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좋은 뉴스가 나왔으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애플의 좋은 뉴스로는 코로나로 생산량이 확 줄었던 세계 최대 규모 아이폰 공장 정조우 폭스콘 공장의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애플이 맥북과 애플워치 생산을 축소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점점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 애플도 3%대의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수로 다시 돌아가면 다운은 0.03% 보압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으며 나스닥은 0.76% 하락한 1만 387포인트 SM 표백은 0.4% 하락한 3,824포인트로 3,800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3.74% 하락이 나왔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12.24%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하루였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종목이 빠진 게 아니라 일부 섹터가 이렇게 헬스케어 섹터, 에너지 섹터가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데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2% 상승, 디즈니가 2.42% 상승, 메타가 3.66%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약간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WTI는 3.79% 하락이 나왔고 에너지 섹터들은 엑소모빌이 3.47%, 셔브론이 3.16%, 옥시덴탈이 3.08% 하락하면서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최근 들어서 나온 소식에 보면 오른다는 이야기가 많고 또한 내년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원유 감산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유가는 오르는 방향으로 점점 추세적으로는 오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10.15%나 폭락이 나왔는데 현재 유럽의 겨울이 스위스의 온도가 최고 20도까지 오르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에너지 수요, 천연가스의 수요가 감소가 되면서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유럽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현재 전쟁 이전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에너지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던 러시아가 유럽의 이상현상으로 인해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다시 1.09%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환율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증시가 빠짐에도 환율이 상승하면서 약간은 주가, 현재 원화 자산의 방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79원으로 0.71%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으며 페인그리드 인덱스는 36, 공포의 단계이며 2년물 국채 흥미는 0.09% 하락 4.39%에 위치하고 있고 10년물 국채 흥미가 1.18% 떨어지면서 3.7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QQQ는 RSI가 39.44로 30대로 내려온 모습 CCI는 마이너스 76.04, 52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34.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RSI가 43.47, CCI가 마이너스 59.46으로 현재 낮은 수준이며 52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0.65%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증시의 단기 이벤트로는 1월 6일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1월 10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벤트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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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